신앙교 2학년 교수를 해야 합니까?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까? 즉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네 주제에 무슨 교수냐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교수는 빼고 선교사를 할까요? 목회자를 할까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의사 부인 만나면 제가 선교사하고 교사 부인 만나면 목회하겠습니다. 실제로 교사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늘 안타까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가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비안함과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달인 목회 안에서 타송 선교사 10가정만 파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3년 동안 목회로 오면서 저희 교회에서 CNS 파송 선교사 5가정 5가정 웹선교회 선교사 1가정 총 6가정 을 파송했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내년이면 우리 교회 세워된 지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0주년이 되면 베트남의 1가정을 파송하려고 이미 준비를 마쳤고 제가 2023년이 되면 1가정을 더 파송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기간 동안 아마 10가정은 못하고 8가정 정도 하고 제 목회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를 열심히 파송하면서 제 가슴 속에는 선교에 대한 이런 제 나름대로의 그 이제 그 비전이 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파송한 교회가 그 선교사들에게 정말 잘 해둬야 한다고 하는 풍이 있어서 제가 말레이시아 이슬람권에 파송한 선교사는 기술을 가르쳐서 그 기술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제가 불가리아에 파송한 오윤식 선교사는 28개 교회 1800명 이상에게 세례를 베버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다가 보니까 이제 센터 교회가 있어야 된다 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올해 저 센터 교회를 중공해서 약 8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중공해서 입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불가리아를 돕고 있고 필리핀에 파송한 우리 정재영 성유라는 그레이스 카리 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 대학을 정부로부터 정식 인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권고한 건물이 필요해서 저희 결과 내년 50주년 기념행사로 저기에 권고한 건물을 지어서 이제 저 대학이 정규 대학으로 자리를 잡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말하는 지역에는 우리 종신을 졸업한 현지인을 우리 한국사람 현지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추방에 염려 없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제가 선교를 돕고 있는 데는 제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게 그 비전에는 세 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파송한 선교사가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하는 사실과 두 번째는 선교사들이 선교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후에 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그런 비전과 또 하나는 우리 GMS가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회이지만 모든 선교사들과 이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직원들 모두가 자랑할 수 있는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선교회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번에 GMS 부의사장에 출마 했습니다. 이런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사님들께서 저를 적극 지휘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